춘향이 언니랑 놀자 안녕하세요 노는게 제일 좋은 춘향이 언니입니다 항상 즐거운 이빨부터 마음씨입니다 네 마음씨 오늘은요 우리 통영개타령으로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춘향이 언니 우리 지난 시간에 통영개타령 가사 바꿔서 놀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놀건가요 오늘은요 통영개타령이 자진모리 장단이거든요 우리가 이 자진모리 장단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장단노래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 우리 노래를 배우기 전에 장단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진모리 장단은요 덩덩 덩덩 금덕 덩덩 덩덩 금덕 좋았어요 이거는 장구를 쳤을 때 장구의 구음이고요 우리가 오늘은 손뼉 장단으로 한번 해볼게요 손뼉 장단으로 잘 보고 따라해보세요 네 짝짝딱 잘하셨어요 2단계는 짝짝짝 짝짝딱 좋아요 그럼 3단계 잘 보세요 strategies 짝짝짝 딱딱 좋았어요 그럼 우리 손뼉장단으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해볼까요? 두 번씩 하는거에요 다같이 준비하시고 시작 재밌다 정화 shelter 좋습니다. 마음씨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노래를 잘 듣고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개야 개야 검둥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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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랑님만 달싹해도 짖는 개야 가랑님만 달싹해도 짖는 개야 청사초롱 불 밝혀라 청사초롱 불 밝혀라 우리님이 오시거든 개야 개야 검둥개야 개야 개야 검둥개야 짖지를 마라 몽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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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짖지를 마라 네 잘하셨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박수 장단을 치면서 통영 개타령 한번 불러볼까요? 네 좋았어요 제가 1단계 2단계 중에서 갑자기 2단계로 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먼저 1단계 치면서 한번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자 준비 개야 개야 검둥개야 개야 개야 검둥개야 개야 개야 검둥개야 2단계 청사조롱 불 밝혀라 우리 님이 옷이 가득 개야 개야 검둥개야 개야 개야 검둥개 짖질 마라 짖질 마라 몽몽 몽몽 짖질 마라 잘했어요 짖질 마라 개야 개야 검둥개야 개야 개야 검둥개야 개야 검둥개야 검둥개야 개야 검둥개야 짖질 마라 짖질 마라 짖질 마라 왜 왜 왜 왜 짖질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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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소고 소고를 치면서 해볼건데요 소고 장단은 박수 장단하고 똑같아요 박수 장단하고 똑같은데 그 대신에 소고를 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3단계 3단계도 섞어서 해볼거에요 어려운거 잘 보세요 개야 개야 검둥개야 이렇게 3단계 2번을 치시고 그 다음에 1단계 치시면 돼요 개야 개야 검둥개야 개야 검둥개야 이렇게 치다가 갑자기 2단계 하면 2단계를 치시면 됩니다 준비들 되셨나요? 네 닥스 훈투 준비됐어? 준비됐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하시고 어이 개야 개야 검둥개야 개야 개야 검둥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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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이만 달싹해도 치는 2단계 정사처럼 불 밝혀라 우린 이미 오시거든 개야 개야 검둥개야 개야 검둥개야 검둥개야 짖질 마라 짖질 마라 물 물 물 물 물 짖질 마라 어후 좋았어요 우리 1단계에서 3단계 다 섞어서 한번 해보세요 닥스 훈투 조금 틀렸다 어렵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번에는 저는 북을 치고 마음씨는 소골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검둥개 말고요 진돗개 진돗개로 바꿔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검둥개라고 하면 땡이에요 검둥개라고 하는 사람 벌칙이에요 벌칙 진돗개 3단계부터 1단계 2단계 하면 2단계 치시는 거 준비하시고 갑니다 개야 개야 진돗개야 개야 개야 진돗개야 개야 개야 진돗개야 사랑님만 갈색해도 치는 게야 2단계 정사처럼 불밀켜라 우린 이미 오시거든 개야 개야 진돗개야 개야 개야 진돗개야 짓질 마라 짓질 마라 멀멀멀멀 짓질 마라 예에엑 짠 앙 오늘 우리 닥스 훈트하고 바득이하고 같이 통영 개 타령 신나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자진모리 장단 어떤가요? 쉽죠? 참 쉽습니다! 네, 우리 자진모리 장단 신나게 한번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쥐지마! 쥐지마!